많은 분들이 뭐 갓세븐 또는 저의 새 앨범에 대해서 스포일러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스포일러를 안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요 스포일러를 할 게 없어요 네 Q. 갓세븐 또는 저의 새 앨범에 대해서 스포일러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음... 지금 뭘 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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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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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